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9월 2일 정미일이니까요 양날입니다. 무더운 여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붉은 양이날입니다. 오행상 정미는 화생토 즉 불과 흙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타고난 그 집념과 높은 이상으로 또 고고하게 그 살아가고자 하는 기운입니다. 현재의 그 삶을 한창 그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상주의자의 그 기운이기도 합니다. 물질적인 그 가치보다는 늘 그 정신세계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기운입니다. 동시에 늘 그 새로운 곳을 동경을 하는 그 영마의 그 기운도 아주 그 강한 기운입니다. 정미일진에서는 그 분주함 속에서 돈복이 또 비리해서 터집니다. 돈복을 가득 그 충전시켜주는 그 정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간단한 이날에 어울리는 그 풍수적인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환경에서 그 돈복은 더욱 그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. 지방 공간에서 그 재물밭의 그 중심 환경을 암시하는 그 식탁청 중앙에 여러분들께서 이날만큼은 그 붉은색이 도는 그 과일 하나를 흰 접시에 담아서요. 하루 동안 그 식탁에 두시는 겁니다. 그리고 날이 바뀐 후에 그 다음날 이제 철수 또 원위치 시켜주시면 좋습니다. 붉은 과일에 들어있는 그 돈복을 잡아당기는 그런 암시와 함께 또 밤시간 그 가득 금전운을 또 충전시켜주는 또 월요일이 왔다면 이 상태에서는 또 음향 균형까지도 또 함께 의미합니다. 음향의 그 균형과 또 조절 속에서 또 집안으로 크게 그 돈복이 유입되는 그런 그 풍수 효과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한 주의 그 시작 그리고 새로운 달의 그 월초에 또 이런 그 풍수 방법은 앞으로 전개될 그 한 달 운세에도 긍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 병행하셔서요.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거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